보이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세계적인 뮤지션 미키가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방송하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음악 프로그램인데요. 그곳에서 정말 한국인 최초로 정말 엄청난 샹송 실력으로 프랑스 현지에서도 큰 화제가 됐고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샹송 뮤지션, 가수 유바린님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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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 nous écoutions, nos cœurs chantaient C'était le temps de pleurs, voulons lui faire sans peur Un âme de l'air, avec un goût de miel Pour moi prenez mon bras, ta voix suivait ma voix On est déjà, mais loin du ciel L'âme de l'âme de l'âme de l'âme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시차적응은 좀 하셨나요? 네 다 되셨죠? 네 그러면 또 지금 빌려드릴 곡은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 음식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라따뚜이 영화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라따뚜이 라따뚜이 영화 봤어요 친구들? 안 봤어? 봤어? 배고픈 생지가 되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것도 낭만적인 도시 파리에서 그래서 저희도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라따뚜이 영화에 나오는 르페스탕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고 한 명 수준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 명이 잘 안 해요 내가 못 도와줄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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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애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들려드릴 곡은 제가 아까 사회자님께서 너무 잘 소개해주신 그 얘기대로 프랑스 텔레비전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The Voice라는 프로였는데 거기에서 제가 불렀던 곡이고요. 이게 Je ne veux pas travailler 이 가사로 되게 유명해요. 이게 Je ne veux pas travailler가 저희 모임김에 불어를 배워보자면 Je ne veux pas travailler. 나는 정말 일하기 싫어. 라는 곡이거든요. 진심을 담아서 Je ne veux pas travailler. 내 쌍바틱글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청해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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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